양양양양양양양 오! 오! 오이 시키! 왔다 갔다 하잖아 너리니까 오늘 아침부터 양이가 기다리듯이 오빠야 큰일날뻔했다 네? 가위가 양이 거기 떨어졌어 앞에 제가 지금 놀래가서 저기로 간거야 그거 할 때 항상 조심해라 미안해 얼굴이라도 맞았으면 어떡해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불 피워줘라 춤나 보다 또 먹네 또 먹네 아침에 나 보자마자 딱 날 보자마자 옆으로 쓰러지면서 이러고 있어 놀아달라고 애교 피고 고양이가 그래서 이뻐 아침에 딱 보자마자 고양이들은 짱겨워 짱겨워 진짜 여러분들 봐봐 되게 신기하다 매달리면은 힘을 이렇게 쫙 빼 꼬대지도 않고 한팔 잡았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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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들어가네 그걸 올려줘 아예 아직도 안들어가더니 여기 봐 2층집 완성 2층집 완성 더 먹을거야 먹는다는 애는 이상하게 저기 가서 먹더라 원래는 저렇게 안 먹었는데 불편한가 봐 고기는 씹고 뜯고 맛보고 멧돼지 뜯는 양입니다 고양이가 바베큐 뜯는다고 발자 좋대 슬슬 야생본농이 나오는다고 그러니까 오우 저렇게 봐요 막 출렁출렁 되는데도 들고 뜯는거 봤어 멧돼지 먹돼지 먹돼지 멧돼지 되게 좋아하네 오우와 뜯었어 드디어 뜯었어 자근자근 씹어먹는데 여러분 소리 들려? 막 자근자근 씹는 소리 이거 봤어 뜯어놓은거 봤어 우리 아껴먹으려고서 숨겨놓은건데 야 무딱지게 자꾸 먹는다고 야 무딱지게 자꾸 먹는다고 아 근데 소리까지 안 들리지 여러분 소리가 와 와 그냥 잘긍잘긍 씹어먹는구만 멧돼지를 와 주둥이 봐봐 주둥이 시큼해졌네 북한 고양이예요 여러분들 내래 멧돼지 고기만 생각하면 밤새 심장이 쪄쪄쪄거리는거이 참을 수가 없었디 아유 꼬끼림 어서와요 생선이 옆에 있는데도 생선은 쳐다보지도 않아 얘만 딱 꽂혔어 멧돼지한테만 삼겹살보다도 멧돼지 좋아하네 멧돼지 사냥할때 잡은거 멧돼지 껍질도 손 안대 딱 잘만 먹고있어 이게 멧돼지가 육포처럼 잘 구워졌어 아이고 진짜 맛있게 먹는다 사람보다 잘 뜯어먹죠 그러니깐요 멧돼지 먹방은 네가 했어야 됐다 진짜 잘먹는데 야 진짜 잘먹네 누가 나를 찍느냐 미안하다 밥 먹었어? 아이고 멧돼지 먹은 적 보십시오 다 질근질근 뜯어놨네요 멧돼지 길고양이 먹방 끝 맛있다 맛있다 양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착 추천 한번씩 꾹꾹꾹 부탁드려요 꾹꾹꾹 귀여워 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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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